이 도표인데, 이 도표가 저의 특헌의 도표예요. 그동안 제가 35년 동안 애들을 살펴보니까 애들의 낯선 행동이, 학교 안에서 낯선 행동이 이런 행동들이 있죠. 그렇죠? 이게 이제 끼어들고, 그 다음에 떠들고, 그 다음에 요즘 애들 왜 이렇게 따질까? 선생님, 뭐 청소하라고 하면 애들이 그런다. 선생님은 어디 하세요? 이렇게 따지는 놈들이 자꾸 나와? 짜증나게? 그리고 거기다가 더 심하면 아예 수업을 방해하는 애들까지 나옵니다. 그러다가 여기 일을 해도 별로 선생님의 관심을 못 끌면 애들이 드디어 잠을 자고 도망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이 순서가 이렇게 돼요. 그런데 이 목적을 알아두실 게 필요합니다. 왜냐하면 목적을 알아야 이 아이의 행동을 제어할 수가 있죠. 그런데 바로 이거예요. 아까 말씀드리던 말인데, 우선은 관심 끌기예요. 애들이 자꾸 선생님 말을 끼어들잖아요. 그러면 이거는 관심 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. 그런데 여기에 실패하면 애가 센 척 간다고 그랬어요.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끌지 못하면 애가 선생님 수업을 공격해요. 나에게 관심 안 준다 이거지. 그런데 이게 저는 EBS의 세상에, 세나게 아시나요?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. EBS가 무슨 개방송이냐. 왜 개를 그렇게 자꾸 얘기하냐. 강영욱 씨가. 왜냐하면 이게 소름 끼칠 만큼 개들의 낯선 행동, 고양이의 낯선 행동이 똑같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세상의 모든 동물들의 낯선 행동을 다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. 동물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. 주인한테 관심 끌려고 그러는데 이제 안 돼. 그러면 으르렁거려요. 그런데도 관심이 적절히 못 끌었어. 그러면 주인을 물어봐요. 그렇죠? 이게 똑같아요. 남편도 똑같아요. 똑같습니다. 제가 볼 때는 똑같아요. 살아있는 것들은 다 이런 목적을 갖고 움직이더라는 거예요. 시원하시죠?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안 갚음해도 안 되잖아요. 그러면 세나게 보면 우울한 개들이 나타나요. 그냥 주인한테 그냥 엎드려 있어 이렇게 하루 종일. 이게 도피예요. 현실로부터 도피. 그런데 사실은 이게 더 무서워요. 왜냐하면 사람의 경우는 사람의 경우는 이게 자해나 자살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계에서 먼저 잘 아이들을 다뤄야 되겠죠. 아니요. 그렇죠? 그렇죠?